안녕하세요. 다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군대 코고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를 거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보통 코가 막혀서 생기는 코고리는 쉬운 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얼굴 작고 턱 작고 혀 크고 구강 좁고 귀도 좁고 요즘 아이들이 자꾸 얼굴이 작아지다 보니까 의외로 젊은 나이부터 코를 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효과 없고 코를 뚫어봐야 그 다금이 없습니다. 양학기를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지 못해서 되게 고민인데 저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숨을 잘 쉬게 함으로써 코고리 소리도 줄여주고 잠도 편안하게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입대를 앞두고 코고리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막상 본인이 코고는지를 몰랐다가 군대에 갔는데 코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일단 여기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받아서 먼저 집에 가기 전에 여기를 들러서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들러서 가는 그러면 휴가 중에 코고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 군대에 가기 전에 맞추는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자대 배치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제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동료들이죠. 전우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받고 맞추러 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가드를 맞춰가지고 아주 군 생활을 정말 코고리 때문에 시달리다가 편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는 보통 빨리 만들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휴가 중에 맞춰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로 택배를 보내주고 또 잘 안 맞으면 또 다시 택배를 받아서 수정해주고 이런 좀 번거로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군대 전용 제품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박 3일이면 제작을 해서 군대 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가격도 저렴해서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잘 맞춘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보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아주 효과적인 획기적인 그런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신다면 어차피 고민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서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오셔서 한번 마치고 군대 생활 좀 편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